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씨 지난 1976년 M 본부 8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했습니다. 이렇게 하시면 조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 대표작이 전원일기의 개똥 아버지. 굉장히 많은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았었죠. 네 맞습니다. 이창환 씨는요. 드라마 전원일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. 사실 지금도 연예인들 마찬가지입니다. 얼굴이 많이 알려진 배우들이 아니고서야 이 안정된 수입을 기대할 수가 없고 전원일기를 하면서 월급을 타듯이 한 거였다. 아주 소중한 거였다라고 하면서 작품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 사실 이진수 배우 이상 누가 있겠어? 사실 이런 시선이 있었어요. 그런데 이창환 씨가 딱 했는데 닮았어요. 그래서 4공화국 3김시대 5공화국 3번이나 박정희 대통령 생전의 역할에 캐스팅이 됐었죠. 나 요즘도 이 전원일기가 재방송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하자마자 하실 것도 같은데 어떻게 이 순박한 농총 사람에서 대통령 역할을 한 번에 이렇게 따게 됐을까요? 얼굴을 좀 보세요. 사진을 화면에 나갈 겁니다. 이 사진을 보면 마른 모습, 각진 얼굴, 다문 입술, 꽝 다문 입술, 가느다란 눈 이런 게 사실 외모가 굉장히 흡사해요. 이걸 본인도 인정하는 바인데 뭐냐면 아버지부터 박정희 전,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닮았다는 거예요.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군복을 입은 사진을 봤는데 와 진짜 이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젊은 모습과 흡사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이창환 씨한테 이 역할은 거의 운명이었네요. 그렇죠. 닮았다고 다가 아닙니다. 이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들을 하셨다고 들었어요. 맞습니다. 이창환 씨가 캐스팅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.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책을 20권 넘게 일단 읽으면서 이 사람의 생애를 내가 연구를 해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책을 읽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또 경북 구미에 생각까지 방문을 했었다고 합니다. 여기서 또 멈출 이창환 씨가 아니었는데요. 이창환 씨가 고 박 전 대통령의 육성 녹음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아 이분은 이 사람은 말투에 비음이 살짝 섞여 있구나라는 걸 캐치해서 이 부분까지 완벽하게 또 따라하는 이런 연기를 보여줬다고 합니다. 임자. 이현 임자 해. 완전 똑같아요. 개인 연습 많이 하셨나 봐요. 어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니. 이창환 씨도 부담을 느끼면서 그 인물에 몰입했겠습니까.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리고 정정하고 갈게요. 아까 제가 제4공화국 3기시대 5공화국 이랬는데 5공화국에 계실 수는 없죠. 박정희 대통령이 3공화국 4공화국 3김시대 이렇게 세 번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3김시대 때는 청년 박정희 역할인 거예요. 그리고 4공화 때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총격을 받아 사망하는 그 독재자 박정희를 연기를 했는데 이 이창환 씨가 어느 정도로 디테일하게 연기를 했느냐 악수를 내밀 때 이 생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아래로 내밀었다고 해요 본인이 키가 작잖아요 상대들이 대부분 나보다 커요 근데 이걸 악수를 위로나 평행이 아니라 아래로 하면 상대가 그 손을 잡기에서 낮추고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고 포인트까지 잡아가지고 이창환 씨가 연기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캐릭터에 대한 분석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.